국가별 간호사 연봉순위 TOP 10 1위 룩셈부르크 한국은 4,446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에서 26번째를 차지했으며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TV에서 외국에서는 간호사 연봉은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를 비해 높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차이가 크네요. 1위랑 비교했을 때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한 차이죠. 오늘은 국가별 간호사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